마지막 무대 마지막 무대인 만큼 저희가 댄스 타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들인데요 이 곡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수치면서 내가 알던 모르던 박수치면서 신나는 그 무대 함께 끝까지 즐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? 네! 좋습니다 마지막 무대인 만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환호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지휘자님과 그리고 후반 윈드 오케스트라의 무대입니다 와우!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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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고맙습니다 나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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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